BTS 5분 도 가이오 가이사이시마스 1분입니다 올라가니? 아아 아아 별로 반응이 안 그렇게 하나도 없어서 아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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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반응이 없어요 22초 남습니다 10초 9초 3초 2초 1초 1초 2분 2분 3분 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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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5 5 11 12 Zukunft 너한테 좋은 게임 ilos 여러분 지시 나 이거 안되는데 지민 씨 시험 나 안 돼 자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고 잘 되지 않아 뭔데 어 뭐 안되는 거에 대해가 있냐 우린 와 진영 자 바로 게임 지내보도 했다 자 가장 먼저 정국 뒤돌아서 빨빨리 한 번씩 한 명씩 합시다 이게 스트레칭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몸에 근육량이 좀 있기때문에 생각보다 힘듭니다 자 전 등 바디로 샵 안 되세요 앉아야 돼요 앉아서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어 다 다음에 끄나는 거예요 그게 안 닿는 사람 보은 길이 를 나의存在 아는 것도 그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몇 엔치 모 Ster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다 줄게요. 그래. 어? 닿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미쳤나. 왜 이래? 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골라주세요. 정국 씨 골라주세요.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그쪽이요. 틀렸습니다. 이쪽이. 이쪽은 아예 안되거든요. 뭐야? 진짜로? 45cm. 왼손이 아예 안되는 거예요. 45cm. 자, 이거 손가락만, 이거 300만 해도 되잖아요. 14cm. 오, 난 이거 이렇게. 저 하겠습니다. 자, 두 명 성공했고요. 너 거의 되는 것 같은데, 너도? 형이 몇 번 성공했어? 3세 진영은 제가 압도적인, 압도적인 1등이 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형님, 압도적인 1등이 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압도적인 1등이 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와. 이거 압도까지 했어. 이야. 자, 어때요? 우와. 잠시만. 자, 일단 1등. 이게 바로 메이플로 다신. 그리고 2등 재협이야. 오케이. 2등 재협이고. 3등은 형? 아니, 3등이 태영이었던 거예요. 나이스. 다들 쩌는데? 자, 차리로 돌아가세요. 자, 하겠습니다. 자, 주민 씨. 펄짝펄짝 뛰어 주시죠. 어우. 여러분, 이제 몸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 하면은 제가 다 준비됐거든요. 다음 게임은 뭔가에 추가 씨. 네, 이번 게임은 순발력 알아보는 게임 아십니까? 팻볼 틀린지. 이런 것도 진경이 유리하잖아. 머리 끼우니까 퉁퉁퉁퉁퉁. 리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에 이거를 끼고요. 네, 맞아요. 머리에 끼 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영상을 좀 봤어요. 팔에 끼면 안 돼요? 복서들이 많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크기가 좀 큰 편이네요. 자, 머리 깨우세요. 지민 씨까지 깨우세요. 이걸 머리에 끼고 봉을 제한 시간 동안에 열심히 열심히 키시면 됩니다. 일단 종국이 먼저 한번 하자. 탭보로 친 횟수는 멤버들이 같이 세워주면 되고요. 시간은 30초입니다. 이 머리 좀 빼고 있네요. 야, 재영 씨 먼저 합세. 아, 좋은데. 아, 귀여운데? 머리 하트인데, 지금? 야, 너무 예능 노리는 거 아니에요? 뽑히다가 많은 대파 같아요. 대파 같아요. 자, 여기요. 제가 호석이 형 거 세겠습니다. 제가 천국 씨 거 세겠습니다. 저도 해요, 바로. 오케이, 갑시다. 자, 이거 셋 셋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붙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띄엄띄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앞에 나가. 일어서서 해. 너네가 앞으로 나가.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 이거 되냐, 근데? 어? 야, 이거 안 되는데? 야, 이거 안 되는데? 아, 진짜, 진짜 해봐, 해봐, 해봐. 나 못해. 근데 이게 치면 얼굴로 날아오는 거 아니에요? 자, 갑시다. 30초. 주먹으로만 해야 되나요? 아, 내가 말했지만 어렵잖아. 이게 왜 했다니까? 자, 나 누가 해줄 거야. 30초. 자, 태양아,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작. 하나, 둘, 셋. 아, 둘, 셋. 형, 세개, 형, 세개י. 형, 세개, 형, 세개 둘, 셋 четы곱 넷 다 오여섯, 다섯. 일곱. 일곱. 아아 이제 감자만. 여섯. 일곱. 여덟. mam. 형, 형.. 열, 열하나. counseling huge, nothing, nothing насiziert 다 있어요. 둘, 셋, 셋, 넷, 셋, 넷, 셋, 셋, 넷, 셋, 셋, 넷 마지막에 마지막에 28번 와 어려워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워 와 씨 잘 치더라구요 나 이거 생각보다 이게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렵다 자 제 없이 몇 번 인가요 제 없이 몇 번 인가요 나 몇번 이에 숨을 20번 제게 몇 번인가요 31번 입니다 어 28번 4 아 어려워 어 어 어 허리를 숙아야 되네 이게 아 이런 느낌이었냐 아 죄송합ما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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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FE 3 한번 자 동작을 detail 하고 싶다 선생님 략게요 특히 제이 버스 난 친구 Ginger 무섭거든요 이게 were 아 헐. 스물. 스물. 아시. 수원. 수원. 어렵다. 아니 서른. 으만. 뿜이. 4. 3. 2. 1. 땡. 그만. 어렵다. 몇 개야? Zeky 형이 친구 만세인데 같이? 28개여. 18개여. 와 태형이 진짜 잘해. 몇 개 했어? 47 진형이 41개 태현이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태현이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집에서 하다 온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재밌다 1등 B 나이스 2등 진 진 J.K 2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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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소감 얘기해 주시고 엔딩 합시다 우승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상은 즐거운 사회를 마주 우리 슈가 씨에게 마치겠습니다 이거 떡 먹기죠? 너무 쉽죠? 아미 여러분 저희와 함께라면 체육 기간도 이렇게 즐겁다구요 즐겁다 또 다른 코너를 함께 즐겨보실까요? Here we go! Let's go!